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수님들 정말로 신실하고 멋진 교수님들이었고 여러분들과의 함께했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섬김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신들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자 여러분 허물 많고 영약한 저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